대테르 작전 대테르 작전이잖아요? 진짜 솔직히 자신 없었습니다 왜요? 질 자신이 탄창 주머니에서 빠지는 동선 알지? 자기한테 배 안대로 해 현동이 눌러봐 우리 조가 같이 움직이게 되면 탄이 부족하다 탄이 부족할 경우에 항상 엄호 저희 중인무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무조건 이기자 무조건 이기자 다른 거 없다 야간 연합작전 707 특전사회 연합 참가 대원은 이진봉 김현동 박도현 이무용입니다 결과로써 과정을 입증하고 안되면 들게 하는 작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결과로써 과정을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지 이 미션에 정말 최적화된 인원이 모여서 하는데 무사할 게 뭐가 있냐 최선을 다해 유 project 정의 준비 고 자 육군연합 임무가 시작됐습니다. 준비. 지금 우여가 엄청 빠른데요. 준비. 속도전으로 갑니다. 어차피 시간 싸움이니까. 잠시 탑 위에 대항군이 있는 거죠. 아 저기 있다. 됐어 잡았어 그냥 올라가. 맞았어. 대항군 맞았어. 편하게 올라가 잡았어. 뒤에 학교에. 우와. 아니 이호영 대형 외주를 저렇게. 우와 우와 우와. 진짜 빨리 탔어요. 빨리 들어가 지도 던져. 왼쪽에 문 있잖아. 지도. 이제 여기서 그때 이제 미션이 줄여집니다. 다 와 뒤에 다 와. 뒤에 있습니다. 또 자리에서 가장 кос원님들. 網imi 선정하는 애 grac입니다. 저녁 effectivement. 자 꼭 거기서 고소chen하러still如 wel쳐. 한글자막 by 한효정